가자 아 네 네 원래 혼자 그냥 혼자 가는게 편해가지고 부탁 사가지고 뚱뚜루뚱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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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뚜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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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가 몇 층이었지 50 몇 층이었던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 50 몇 층이었던거에요? 누구요? 김철렁님 에드벌룬 일곱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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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맙습니다 에드벌룬 떠보고 싶대 아 기억이 안나네 몇 층에서 3마리가 나오죠? 50 층에서 3마리 나온가? 하나가 30 몇 층인가? 3마리 나오는데 어딘가요? 아 40 50이야? 요래? 아 40 30 아 40 60 아 40 30 아 40 아 40 아 4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우 뭐야 오오 나 에너지가 없다. 변신쓰기 쪽 그런데. 나 그게 없다. 어드벤스 블랙셀 안 꺼내놨네. 변신해도 되나? 시간이 안 돼서 어떻게 갔어? 어디 가지? 거짓말 안 좋아. 거짓말 안 돼. 변신했으면 안됐나봐 변신했으면 안됐나봐 젤리 여리 녀석 지금 썼어야 됐나 보이네. 완전 망하고. 여기가 거미 나오는데? 아 얘네. 검이 언제 나와? 56층인데. 아 시들이 잘 못 썼어. 이상한데 썼어. 이상한데 썼어. 아 시나면 안 될 거 같은데? 아 왜 용사 여전 썼는데? 아 시나면 안 될 거 같은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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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하하 하하하 망망진창이다 진짜 와씨 바이브 기술쓰는 안되겠구먼 나도 써야겠구먼 아하 후저굴 한글자막 by 한효주 고춧가루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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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뭐 이게 없어도 되나? Reversein 두 개 감자 계란 진리 잘트든 멸치 계란 다른 계란 몇 층 갈 것 같습니까? 어? 저거 미스 안 풀리네요? 이거 왜 안 풀리는 거예요? 오래 걸리는 건가? 이렇게 긴 느낌 아니었던 것 같아 아니 뭐지 왔다 갔다 하고 어?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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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초 남은거야? 저 몇군이에요? 14분 아니야? 못깼네? 아! 아까비! 55층 밖에 안되는구만 요걸로 만족하지 아! 한참 남았군 게으른 아까비 아까비 감사합니다.